자 이제 책에도 18페이지 보시면 도시공개기설 사업에서 책에도 18페이지에 매수정고가 나옵니다. 올해 나와요 100% 맞춘다라고 써놔. 맞춘다. 이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맞춰야지 중요합니다. 올해는 100% 나올 거예요. 별표 3개입니다. 매수정고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아까 배웠지만 큰 틀이 절차에서 도시공개기설로 결정고시가 되고 나서 그다음에 수입하는 게 뭐냐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입했죠. 거기서 1단계는 사업하는 절차를 배웠고 2단계에 포함됐다 그러면 3년 이후에 한다는 얘기잖아. 언제 하는지 모르지. 그럴 때 10년짜리하고 몇 년? 20년. 그럼 지금 얘는 10년짜리예요. 그래서 10년 동안 못했다 이런 얘기야. 미집행. 도시공개기설로 결정고시하고 나서 10년 동안 사바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부지 중에서 결정고시된 부지 중에서 여러분 공시법에서 지목 배우시죠? 그중에 지목이 뭐인 토지? 대인 토지? 소유자. 그럼 지목이 대가 아닌 토지는 매수정고 못하는 겁니다. 두 가지 요건을 갖춘 토지의 소유자가 내가 땅을 팔 테니까 사주세요라고 주장할 수는 권리입니다. 이걸 네 글자로 매수 청구라고 그래요. 그럼 도시공개기설로 부지에서는 매수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이런 얘기잖아요. 그냥 누구냐 하면 두 가지 요건을 갖췄을 때 10년 동안 도시공개기설로 결정고시가 되고 나서 10년 동안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아니하고 지목이 뭐인 대인 토지의 소유자가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이거는 100% 맞춘다는 얘기지. 더 중요한 건 매수 의무자를 많이 다부르네. 그러니까 다 별표를 하지 말고 논점이 있어요. 다. 답이 나오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매수 의무자는 일단 매수 청구는 대상적이 관할 구역 6군데 맞죠? 그럼 누구한테 하는 게 맞을까? 6명으로 누군지 아시잖아.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의사 시장훈수가 맞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자한테만 매수 청구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 6명으로 한정한다. 그럼 싸대기 날리고 와. 지금 사업은 하고 있지 않지만 시행자가 정해져 있다. 그럴 수 있지. 그럼 시행자한테도 매수 청구 행사할 수 있어요. 사업 시행자가 있다면 사업 시행자도 매수 청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설치무자나 관리무자가 따로 있대. 그럼 설치무자나 관리무자가 따로 정해져 있다면 의무가 있는 자 있죠. 그 자한테도 매수 청구 행사할 수 있지. 그래서 3명의 형태가 되는 거야. 1, 2, 3. 보시면 거기 지금 보면 1번에 6명 나와 있고 책에도. 2번에 사업 시행자 보이시나요? 세 번째는 설치 또는 관리무자라고 써 있지. 여기 있는 자를 합쳐서 매수 의무자라고 하는 거야. 여기 해당되는 자 중에 한 명한테 매수 청구를 행사하면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당사자가 정해졌죠. 그다음에 나오는 숫자. 이거 3번. 그런데 여기서 매수 의무자가 매수 청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뭘 해야 됩니까? 그러면 매수 여부를 결정하는 거야. 매수할지 안 할지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줘야 돼. 그게 순서가 맞지 않을까? 무조건 매수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거부하는 것도 아닙니다. 생각을 좀 해야 돼, 이 사람이. 예산이 있나 없나 확보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매수하겠다고 할 거고 예산이 없으면 못한다고 할 거 아니야? 그 기간이 몇 개월?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는 거야. 뒤에 이 단어가 따라와야 돼. 6개월 이내에 매수해야 한다. 싸닥이 날리고 와. 매수하는 거 아니에요?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소유자한테 알리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매수하겠다고 알릴 수도 있지. 그럼 매수하기로 알렸다면 해당 토지는 2년 이내에 뭐 해야 돼? 매수해야 한다. 그럼 2년이라고 하는 단어는 맨 끝에 매수 하얀 단어로 나와야 되고. 그렇죠? 6개월은 뭐가 나와야 돼요?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소유자한테 알려야 된다. 이게 나와야 되겠지? 그렇지. 이게 6월이야. 외울 때 6월이로 외워. 6월이. 6월이로 외우면 돼. 6월이. 6월이. 이렇게 외우면 돼. 6월이. 원래 6월이 연이거든. 그런데 연자 쓰면 입이 좀 그러니까. 6월이라고 합니다. 6월이가 뭐예요?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소유자한테 알리는 거고. 2년은 매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숫자가 100% 나오는 숫자. 답으로. 그럼 이제 매수하기로 결정해서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고 배웠잖아. 매수하는 방법. 매수 대금 지급할 때 원칙은 뭐? 손도 대지 말고. 원칙은 안 나오니까. 두 번째 채권. 이게 논점이고 끝이에요. 여기까지만. 채권을 발행해서 해당 대금을 매수 대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발행한 채권의 이름이 뭐예요? 도시공개기설 채권이야. 도시공개기설 채권. 이 도시공개기설 채권은 거기 써 있는 거 논점을 잡으면 지자체가 매수무자일 때. 맞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방자치단체가 매수무자일 때 한해서만 발행할 수 있어. 반대로 얘기해 볼까? 여기에 매수무자가 여러 명이 있지 지금. 이 중에 지자체가 아닌 자도 있겠지. 그럼 발행 못하는 거야. 예를 들면 지방공사 나왔어. 발행 못해요. 한국토지주택공사 나왔어. 발행할 수 없다. 오로지 누구일 때만? 지자체. 이게 첫 번째 기억할 내용이에요. 그럼 첫 번째 요건. 첫 번째 요건입니다. 보시면 거기 매수무자가 지자체라고 써 있을 거예요. 빨간색으로. 일단 거기다 형광색을 비추고 놔야 돼. 이걸 특정화시켜야 된다는 얘기지. 지자체일 때만 채권을 발행할 수 있어요. 일단 이 채권은 지방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를 플러스 할게요 제가. 박스 안에 똥으로 하면 1번 있나 없나. 그럼 플러스 한번 해보세요. 현재 매수무자가 누구? 아니, 아니. 다시 잘 읽어봐. 현재 매수 의문자가 누구라고? 지방자재산체로서 플러스 1번을 붙이시라고. 해석이 돼. 읽혀야 돼 일단. 다시 말하면 현재 매수무자가 지자체인데 매수 청구한 소유자가 원한대. 그런 얘기 아닌가요, 지금? 소유자가 원한대요. 뭐로 원하죠? 채권을 원한대요. 그러면 채권 발행할 수 있나, 없나? 그렇죠. 한 번 끊어야지, 거기서. 1번하고 2번은 또는 이니까. 다시. 매수 의문자가 지방자재산체로서 소유자가 뭐한다? 원하는 경우 이렇게 지문이 떠. 그럼 두 가지 요건 갖췄잖아, 지금. 그럼 채권 발행할 수 있는 거야. 두 번째, 2번을 붙여야 돼. 매수 의문자가 누구인 경우로서? 지자체로서 2번을 붙이는 거야, 이번엔. 비업무용 토지래.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머릿속에 딱 뭔가 쳐야 돼. 3천만 원 초과. 2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이야? 3천만 원 초과 형광선에 미치고 와야지. 그럼 3천만 원 초과하면 일단 채권 발행 요건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두 번째 채권을 모든 금액에 대해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나면 싸당이 날려야 돼. 3천만 원까지는 뭘로 주고 현금 주고 초과되는 금액만 채권 발행해서 지급할 수 있다. 이게 키워드잖아, 지금. 답이 여기서 엄청나게 나온다는 거지. 정확히 아셔야죠. 그리고 상환기간 밑에 보일 거예요. 상환은 돌려주는 기간 맞지, 그렇지? 이건 미집행 기간하고 똑같이 갖다 붙여. 몇 년 이내? 10년 이내인데 이런 숫자가 만약에 이 숫자를 내가 못 외웠어. 그런데 지문에 이렇게 나와. 상환기간은 이렇게. 5년 이상 10년 이내로 나와. 10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온다고 주로 틀리게 나올 때. 여기서 딱 봤더니 내가 못 외운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볼까? 지금 숫자 몇 개 있어? 싸대기 무조건 날리고 와. 숫자 두 개 보이면 X야. 하나만 보여야 돼. 몇 년 이내. 그럼요. 이게 논점이거든요. 그런 형태로 많이 냅니다, 시험에. 일단 숫자가 두 개 보이지? 싸대기 날려 그냥. 생각하지도 말고. 싸대기 날려서 X. 틀렸다. 라고 하시는 거고. 내려가시면 지방재정법 이런 거 손대지 마시고 지금. 매수 가격이 밑에 보일 거예요. 찾으셨나요? 매수할 때 가격 기준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특이하게 여기는 국계법상 매수정법권을 인정해 주면서도 매수 가격이 없다는 거지. 국계법에 명시가 안 돼 있어. 어떠어떤 가격으로 매수해라라는 기준이 없어. 국계법에 규정이 없다는 얘기야. 국계법에 규정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다른 거 갖다 써야지. 그때 보상하라는 일반법인 공치법 땅땅땅 준용합니다. 공치법 나오면 맞고 안 나오면 틀리는 거야 이거.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싸다기 다 날리고 와. 가격이 없다니까 지금 여기서. 가격이 나오면 X야 무조건. 가격 나오면 안 되고요. 공치법에 있는 가격 갖다 쓰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공치법에 있는 내용은 물어봐 안 물어봐. 물어볼 수가 없죠. 우리 시험법이 아닌데. 단순히 가격이 나오면 X를 하셔야 돼. 가격이 나오면 틀리고 무슨 법 준용한다? 공치법. 여기까지가 매수하는 방법 하나 끝난 거예요. 다시 위로 올라가 볼게요. 여기 매수 청구자 다시 갈게요. 도시공개기설로 결정고시가 되고 나서 10년 동안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느냐 합니다. 미집행. 그 지목이 뭐예요? 대인 토지의 소유자가 매수무자 중에 한 명한테 매수 청구했지. 그럼 매수무자는 6개월 이내 뭐예요? 매수할지 안 할지 여부를 결정해서 소유자한테 알리는 거지. 그리고 나서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몇 년 이내? 2년 이내 매수해야 돼. 이때 매수 여부를 결정하는 기한이 6개월이잖아. 매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매수 못합니다 할 수도 있지. 그럼 매수 거부한 거야 지금 처음부터 해. 그럼 이걸 끌고 내려가서 매수고 맞네 이렇게 해야지. 처음부터 매수 안 한다고 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안 산다고 한 거 맞죠? 그러면 이분이 갖고 있는 지목이 뭐예요? 베니가 건물 지을 수 있잖아 지금. 그런데 어떤 건물 지을 수 있냐 이걸 물어봐. 논점은 지을 수 있는 것과 못 짓는 건물을 구별을 하셔야 돼. 그래야 문제를 풀어요. 일단 건축이니까 층수제는 전부 다 똑같이 몇 층? 3층 이하만 허가를 내줍니다. 그럼 4층짜리 짓겠다 불허가 처벌한다는 얘기야. 못 짓는다는 얘기지. 3층 이하 범위 내에서도 단독주택 가능한 거예요 지금? 체크해야지. 이거에 대해서 내가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갑돌이가. 매수 거부했을 때 갑돌이가 내가 지목이 되니까 여기다가 3층 이하 짜리 단독주택 건축하겠습니다라고 했어. 그럼 허가를 내준다는 얘기지. 허가를 받아서 건축할 수 있어 없어? 일단 뜻이고. 그다음에 슈퍼 같은 거 가능한가요? 일종군생이라고 해서 건축받아서 배울 거예요. 이것도 몇 층이야? 3층에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얘네는 이렇게 묶어서 전부 다 층수가 똑같아. 몇 층이야? 3층 이하만 허가를 받아서 건축할 수 있다로 하셔야 돼. 일종군생도 다 돼. 종류. 일종군생 나오면 다 돼. 슈퍼가 된 건 뭐가 된 건 일종군생에 해당되는 것들은 다 된다는 얘기야. 몇 층이라면 다 되냐면 3층이면 돼요. 그리고 여기 이종군생 있죠. 주택가에서 좀 떨어져서 지어야 되는 게 간접적으로 주택가를 지원해 주는 게 이종이고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일종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럼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있으면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 상가 있죠. 상가. 이게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잖아. 이게 일종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주택가에서 좀 떨어져서 지어야 되는 게 이종이거든. 이건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지. 좀 달라요. 그래서 이종도 되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 빨간색 글씨가 있을 거예요 지금. 가로 안에 보면 빨간색 밑쪽 글씨가 있는 거. 달란 주점. 안나시술소. 찾으셨죠? 노래연습장. 다중생활설 네 개 있죠. 얘네는 제외한다고 써 있어요. 제외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얘네가 이종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이종은 맞지만 허가 안 내줄 거다 이런 뜻이야. 이해 가시나요? 얘네 이종 맞어. 이종 맞지만 얘네는 안 된다 이런 뜻이야. 그럼 이종 중에서 네 개 빼고 나머지만 허가 내준다는 얘기지? 정확히 이해한 거지. 얘 네 개가 뭐예요? 놀자 놀자야. 놀자 놀자. 다 놀자 놀자야 개념이. 달란 주점. 안나시술소. 노래연습장. 다 놀자 놀자. 맞죠? 다중생활설은 뭐예요? 고시원이야. 고시원에서 혼자 술 먹고 노는 거야. 그래야 되는 거야. 어쨌거나 놀자 놀자에 포함이 된다. 따라서 얘네 네 개는 건축할 수 없다라고 하셔야 돼. 네 개는 허가 안 내준다는 뜻이야. 얘네 빼고 네 개 빼고 나머지만 허가 내준다는 얘기지. 이해되시죠? 그다음에 공작물 설치할 수 있다. 공작물은 당연히 되는 거고. 이 내에서 나온다니까 이 내에서. 이거는 100% 맞춰야 돼 가서 틀리면 큰일 나는 거야. 매수용으로 올해 나와. 그래야 여러분들이 딱 선택을 해가지고 이건 내가 반드시 맞춰야 된다. 이런 부분을 잡아놓으셔야 돼. 그래야 안정적인 점수가 나온다는 거지. 매수용으로 나오고. 그럼 20년짜리 한 번 가고. 몇 년짜리 한 거야 그럼? 10년짜리 했으니까 20년짜리 있죠 지금. 책에도 넘기지 마시고 왼쪽에 보면 박스 안에 하나 더 있을 거야. 별표 3개짜리. 거기에 도시공개기설 결정의 실효 보이시죠? 실효에 동원하면 치면 되지. 실효는 20년 맞나요? 제발 좀 나와라 그래. 제발 좀 나와라. 20년 나오고 뭐 나온대. 다음 날 나오면 실효 맞죠? 다른 거 손대지 마. 강산 두 번 변할 동안 사업을 안 했대. 도시공개기설로 결정고시를 하고 나서 20년 동안 사업 안 한 거야. 그럼 20년이 된 날이에요? 다음 날이야. 다음 날.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 이걸 두 글자로 실효. 앞에는 세 글자 있어야 돼요. 다음 날. 이거 꼭 기억을 하시면 돼. 그럼 퍼펙트하게 정리가 된 거잖아. 여기까지가 도시공개기설로 사업 끝난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리고 다음 책에 도록 한번 넘어가 볼까? 22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22페이지. 여러분 4번에 가면 22페이지 가시면 4번에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 나오는 거 맞죠? 이거 한 문제 나와요. 한 문제. 작년에 예외적으로 두 문제가 나왔어. 이거는 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얘의 소속이 어딘지를 먼저 볼까? 여러분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이 아까 우리가 공부할 때 도시공관리계획 내용의 맨 마지막에 있었죠? 어쨌거나 얘는 관리계획 내용은 맞죠? 순서를 잡았습니다. 우리가. 여기는 체계적 개발을 위해서 먼저 대상직을 먼저 지정합니다. 그 대상직의 이름이 지구단위계획구역입니다. 맞나요? 그리고 나서 이 직을 어떻게 개발하겠다고 수립하는 계획을 수입하죠? 그때 수입하는 계획이름이 지구단위계획이니까 순서를 먼저 잡아야지. 맨 위에 제목을 보고. 여기 계획 먼저 수입한다면 끝나는 거야. 이거 안 되는 거야. 여기는 구역을 먼저 지정을 한 다음에 어디를 개발할지 먼저 라인을 잡아놓은 다음에 어떻게 개발하겠다라는 계획을 나중에 수립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실 때는 계획을 먼저 하시면 안 돼. 그래서 그 체계도도 뭐가 먼저 있어요? 그 구역이 먼저 있는데 지금.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있지. 그리고 아래쪽에 지구단위계획이 있죠? 그 순서를 잡아드린 거야. 이것도 제가 가능하면 따로 외우지 마시고 그냥 수업시간에 듣는 정도만 해도 다 맞춰요. 기본적인 문제만 나오기 때문에. 그럼 1번에 가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고 써 있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나와 있죠 지금. 지정한 방법이 오른쪽에 써 있잖아. 재량이 있고 의무가 있다고 써 있지. 왼쪽이 재량이야 지금 동그라미 치면. 그러니까 오른쪽이 뭐예요? 의무지. 그렇지. 지정한 방법이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보셔야 돼. 하나는 지정할 수 있다. 다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끝나면 왼쪽. 지정하여야 한다고 하면 오른쪽. 두 가지 형태로 라인을 좀 잡아주시고 공부를 하시라고요. 무턱대고 하지 말고. 크게 본 다음에 공부하는 거랑 하나씩 공부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야. 그러면 문제의 유형.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공부하라고 내가 하해. 그럼 막 읽고 있어. 막 외우고 있어. 용도, 정, 이렇게 막 외우고 있어. 내가 좀 답답해. 답답해. 공부하시는 분은 답답해.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 1, 2, 3, 4 있지. 그렇지? 이건 다 이따로 끝나면 끝나는 거야 가서. 얘네들은 다 이따로 끝나야 된다고. 없는 지문을 여기서 빼서 문제를 내지는 않아요. 용도지고 나왔어. 아까 용도지고 중에서 규제 완화하는 거 있었나 없었나. 아까 별표 한 거 있었지. 거기에 취락지고 있었지. 취락지고는 규제를 풀어주는 지역이야. 완화시켜주는 거야. 개발 좀 해라 이렇게 하는 거야. 개발 좀 해라 라고 하니까 지정할 수 있나 없나. 용도지고 나오면 용도지고 중에서 규제를 풀어주는 용도지는 가능하다 이런 얘기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나오면 그냥 이따로 끝나면 돼. 그냥 이렇게. 다. 그리고 이따 나오면 동그라미 치고 지정 못한다 없다 이렇게 나오면 X라고. 이렇게 X하셔야 돼. 얘네들은 논점이 이 지역 자체를 외워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얘네는 그냥 보고 들어가. 눈으로 보고 들어가는 거야. 자, 봐요. 도시 무슨 구역이에요. 정비구역은 뭐 하는 데 알지? 여러분들. 재개발, 재건축하는 지역이죠. 재개발, 재건축으로 개발하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나왔네. 다 택지 개발한다고. 다 개발 지역이에요. 그냥. 대지 조성. 아파트 질려고 텄 닦아 놓은 지역.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나 우리가 일반 산업단지 들어가는 지역이니까 대기모단지로 공단을 만든다는 얘기죠. 산업단지, 준산업단지가 되건 산업단지가 되건 전부 다 개발하려고 지정한 지역이지. 그럼 관광특구는 어때? 개발. 관광단지 마찬가지죠. 뭘 외우고 있어요. 그냥 봐도 알 수 있는 거야. 그럼 얘네 지문이 딱 떴어. 그럼 맨 끝에 지문만 봐. 있다면 동그라미고 없다면 싸다기 날려. 그 대상 얘기 전부가 되건 일부가 되건 보지 말고 그냥 있다 없다 가지고 내릴 수밖에 없어. 문제가. 얘네들은 전부 다 현재 개발 가능한지가 맞죠? 그러니까 이따로 끝나야지. 개발 가능한지니까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지. 시험에. 그럼 여기 없는 거 나오면 어떻게 해? 이렇게 나온다고. 안 나와. 걱정하지 마. 제발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여기 있는 지문 중에서 하나를 뽑아서 낸다고. 작년에 뭐 나오는지 아세요? 얘 나왔어요. 준산업단지. 이거 왜 냈어요? 누구요? 그동안 여기서 안 나왔으니까 한 번 낸 거야. 산업단지까지 나왔는데 여기 안 나왔어. 막 못 이어서 틀렸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기 산업단지잖아. 공단으로 개발하는 지역이죠. 자, 그리고 5번에. 5번 무슨 지역이죠? 공개 도시. 자, 공개 도시입니다. 여긴 논점이 있죠. 자, 개발 제한 구역,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시가와 조정 구역, 공원. 4개 딱 묻고. 이 4군데 지역은 개발이에요? 보전이에요?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여기 공통점이 개발 가능한 지역은 지정할 수 있지. 보전적은 지정 못하는 거야. 이 4군데만 나왔으면 지정 못한다고 해야 돼. 대신 이 4군데가 뭐가 되면? 해제가 되면 지정할 수 있죠. 그래서 몇 군데에서 해제가 되는지요? 공개 도시에서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 개발이 가능한지 풀렸다는 얘기잖아. 그때 지정할 수 있다. 이거 3천 번씩 하지 뭐 앞으로. 다 외워져. 앉아 있어도 외워져. 이걸 합쳐서 뭐라 그래요? 그럼 한 번 정리하고 가야지. 한 묶음이에요. 한 묶음. 딱 묶어서 재량적 지정 대상입니다라고 하신대. 여기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할 수 있나, 없나? 행진청은 나중에 할게요. 국장이 되건 시 도의사가 되건 시장호주가 되건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앞에 있는 분 조심해. 나 감기 기운이 좀 있는 것 같아. 좀 다음 시간에 마스크 쓰고 있어. 지정할 수 있다가 되고 오른쪽에 있는 건 의무예요. 여기는 지정하여야 한다. 작년에 이거 나왔잖아. 1번. 이건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거야. 매년 나와. 어떻게 하면 돼? 매년 나온다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매년 나오는 건 매년 맞추는 거야. 여기가 뭐냐면 정택입니다. 정택이에요. 친구 만들었지, 우리. 안 만드신 분은 지금부터 만드신대.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입니다. 사업 끝났습니다. 몇 년 지난 지역. 이게 키워드지. 숫자 바꾸는 거지. 여기는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 두 개를 보셔야 돼. 도택이에요, 정택이에요. 도택이 나오면 싸다기 날리고 와. 친구로는 바꾸면 안 돼. 이게 도시개발구역 나왔어. 10년 지났다. X하고 나와야 돼. 왜냐하면 정비구역과 어디. 둘 중 하나의 지역이 나와야 돼. 이름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상 지역이 바뀌면 안 돼요. 도택이 하면 안 되고. 정비구역이 나오거나 뭐가 나오면 돼요. 택지개발지구 나오고. 그리고 5년 지나야 돼. 10년 지나야 돼. 그래서 이걸 외울 때 정택이는 몇 년 지난 친구? 10년 지난 친구. 막 외우고 다니지. 정택이는 10년 지난 친구 잘 외워. 뭐예요? 그렇게 물어봐. 몰라. 정택이만 외우는 거야. 그럼 안 되고. 정택이는 10년 지난 친구는 어디서 나온다? 의무적 지정 대상 지역.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두 번째 라인에 있습니다. 그거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게 분산됨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두 번째 기둥을 만들 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첫 번째 기둥이 이거거든. 왼쪽에. 재량제 지정. 그다음에 두 번째 기둥이 의무잖아요. 의무하는 순간 정택이 떠올라야지. 정택이는 몇 년 지난 친구다? 10년. 그런 식으로 매치를 딱 시켜놔야 흔들림이 없어. 시험장 가서 안 헷갈린다는 거지. 하나 더. 이번에는 1번은 기간이 필요한 거 맞나요? 맞아요. 기간이 필요합니다. 면접 필요 없어요? 그런데 2번은 면적이 필요하죠. 면적 얼마? 초등학교 하나 지으려면 30만 이상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의무가 되는 거지. 예를 들면 용도적이 아까 배웠지만 녹지 지역은 보존적이니까 지적 못해. 그런데 용도적이 바뀌었대 지금. 녹지에서 무슨 지역으로 바뀌었어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적으로 바뀌었어요. 이거 해석할 수 있지. 개발이 안 되는 지역에서 개방한 지역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지역을 체계적 개발을 위해서 지정할 수 있나 없나. 지정할 수 있지만 면적이 얼마.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지정할 수 있다 아니라 지정해야 한다가 되는 거야. 1년 내내 3천 번씩 다 외워져 자동적으로. 이 두 군데 지역만 기억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 지금 보시면 체계도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이 지금 의무적 지정에서 동그라미 2번이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이라고 써있죠. 지금 거기서 기역과 니은 두 개 있죠. 기역 번은 가능성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단서 조항을 다 빼고 내기 때문에 못 내는 거야. 내고 싶어도. 그러면 니은 번에 써있는 거 있죠. 그거 하나만 외워도 된다는 거지. 욕심은 좀 버려. 하나만 하면 하나만 하면 돼요. 본심용이야 이게. 그러니까 녹지에서 무슨 지역으로 변경된다? 주상공으로 변경된다. 면적 얼마? 30만 이상이다. 뭐라고 하셔야 돼? 이거 의무니까 머스트가 되는 거야. 지구단의 기획구로 지정. 하야한다로 하셔야 돼. 하야한다. 정리하시면 기둥이 두 개가 딱 라인이 잡힌 거야.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볼게. 오른쪽 가면 세 번째 기둥인데 번호는 이 번호로 써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기둥에 두 개가 라인이 있으니까. 공부를 하실 때 지구단의 기획구역은 이렇게 세 번째. 세 가지로. 첫 번째는 뭐가 있고? 재량적 지정이 있고. 두 번째는 의무가 있다. 이게 기본이다. 여기서 많이 나온다. 그다음에 이 두 개에서 내려니까 지문이 부족해. 그러면 오른쪽에는 2번도 내는 거야. 도시적 외의적이래.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드디어 썼습니다. 뭐라고 썼죠? 도시적 외의적이면 몇 군데 지역이죠? 관농자지. 관농자. 그런데 관농자 전부 다 지정할 수는 없고. 그중에 세 군데만. 형광색만 비추고. 하나는 계획관리. 일단 틀만 잡아. 1번에 계획관리 지역 보이시죠? 형광색 밑추고 나. 얘만 봐. 얘만 봐. 다른 거 보지 말고. 두 번째는 개발진행지구. 찾으셨나요? 거기만 밑추고 나. 지금 거기 세부적으로 들어가지 말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건 심화 과정 때 할 거야 내가. 지금 해도 이해가 안 돼. 전체로 알고 들어가셔야 되는 내용이고. 세 번째는. 맨 밑에 맨 밑에. 지구 단위기로 뭐 하려는 지역. 대체. 그렇죠. 계속 이것만 읽으세요. 얘네는 어디에 있다 하더라도. 도시 지역 밖에 있다 하더라도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틀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씩 제가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틀을 못 잡은 사람한테 백날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어. 그래서 일단 이것만 집에 가서 연습을 하시면 돼. 지금은. 내년 1월에 조금 붙이고 또 3월에 붙이면 완성도가 높아지는 거야. 어차피 한꺼번에 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잡아놓으세요. 이렇게 세 가지. 틀. 이게 지구 단위 계획관리에 지정하는 방법이에요. 지구 단위 계획관리에는 첫 번째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 맞나요? 그렇지. 현재 개발 가능한 지역. 산업단지라든가 준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등은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의무는. 정태희는 10년 지난 친구다라고 하는 거지. 맞죠?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이 끝난 후 몇 년? 10년이 지난 적은 지정하여야 한다가 되는 거야. 또 하나 녹지에서 주상공으로 변경됐죠. 면적 얼마? 30만 이상이다. 그럼 지정하여야 한다고 되는 거야. 그다음에 도시어 웨이직은 몇 군데? 세 군데. 이것만 해도 충분해. 지금 단계에서는. 이것도 안 하고 다른 거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이걸 모르는 사람이 다른 거 해봤자 의미 없어요. 금방 날라갑니다. 그러니까 11월, 11월 이거 정도만 틀 뼈대 잡아도 돼. 충분히. 이 정도만 잡아 놓으세요. 그러면 이거에다 붙이는 거는 금방 한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이게 없는 사람이 붙여. 아무 의미 없는 공부하는 거야. 금방 무너지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맨날 날아가요 그러면 틀 안 잡아서 하시는 부분이 대부분이야. 이렇게 정리하시고 얘를 묶어서 뭐라 그러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래. 지정이라래. 그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1번의 형태로 지정하거나 재량으로 지정하거나 또는 의무로 지정하거나 도시어 웨이지역이 됐거나 지정했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이거잖아요. 무슨 계획 수립해야 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돼. 그래서 여기 도시어 웨이지역은 여기만 체크하시라는 거야. 첫 번째 무슨 지역? 두 번째는 어디? 개발진의 지구. 세 번째는 대체요. 대체에 동그라미 신데시. 자동적으로 정리가 돼요. 일단 틀을 세게 잡으면 끝나는 거야. 제가 말씀드리죠. 지금은 많은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지구단위계획을 수입해야 됩니다. 맞나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지구단위계획 보이시죠? 수립기준 보인다. 수립기준은 지금 끝낼 수 있어. 지침. 공법의 지침은 누가 정한다? 국장이다. 맨 꼭대기 위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국장이 나오면 동그라미 치고 안 나오면 싸대기 날림대.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거 이거. 수립기준 나오면 이거 누구? 국장. 제일 높은 행정청이 정해주는 게 지침이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게 지침 맞죠? 따라서 국장이 지정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두 번째 논점이 뭐냐면 여기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이 있을 거야. 밑에 가면. 책에도 밑에 가면 박스가 보일 거야. 1번부터 8번까지 보이시죠? 그 8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지구단위계의 내용인데 이 중에서 반드시 포함될 사항이 있고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 있어. 의무가 있고 재단위에 있다는 거지.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을 수입할 때 무조건 두 가지는 포함을 시키래. 걔가 본질입니까? 포함돼도 되고 포함 안 돼도 됩니다가 본질입니까? 의무적 포함 사항 두 개만 정리하시면 나머지는 전부 다 필요할 때마다 포함시킬 수 있는 거니까 손 안 대도 돼요. 대신에 얘는 기업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2번하고 4번. 지금 보면 박스 안에 2번하고 4번 보이시죠? 얘네가 의무적 포함 사항이야. 모든 지구단위계획에는 얘네가 다 포함이 돼야 돼. 그래서 2번하고 4번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되어야 한다. 이걸 여러분 지문으로 내죠.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거 외우면 안 돼. 앞잡다서 외우거나 할 필요 없어. 지구단위계획은 우리 개인들이 가서 개발하는 계획입니까? 행정청이 계획적으로 개발하는 계획입니까? 행정청이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서 수입하는 계획이에요. 그러면 A라고 하는 지역이 이렇게 있으면 A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행정청이 체계적으로 개발하겠다고 해놓고 건물 먼저 지어 도로는 나중에 설치할 테니까 잘못됐지. 그치? 그럼 뭘부터? 기반설부터 배치하는 게 맞지 않을까? 순서가. 체계적 개발의 1순위가 뭐냐면 기반설배치하는 거야. 도로를 먼저 설치하고 공원을 먼저 설치하고 학교를 먼저 정해준 다음에 거기에 맞게 건물 짓기하는 거야. 이해되시죠? 기반설배치하기는 들어가잖아. 그래서 얘 먼저 포함시켜라. 포함시킬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포함시켜라. 무조건. 기반설배치 배치가 되면 도로 규모에 따라서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용도가 달라져. 이 기반설배치 규모에 따라서 여기다 위락을 지어라, 숙박을 지어라, 또는 오피셀을 지어라 라고 정해주는 거지. 개인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용도 제한이라고 불러. 용도를 정해주는 거야. 용도까지 다 정해줍니다. 그러면 이 A블럭에 있는 사람은 위락을 지으라고 했으니까 나는 여기다 오피셀 짓고 싶어. 지어 못 지어. 못 지어요. 오피셀 짓고 싶은 사람은 여기 있는 땅을 사야 돼. 이거를 지고 다니기로 수입해 주는 거야. 그럼 여기는 개인은 개인이 맞게 건물 짓는 게 아니라 지고 다니기에 맞게 건물 지어야 돼. 예를 들면 여기다 위락을 지어야 된다고 하면 위락만 지어야 된다는 뜻이야. 여기 숙박만 지어야 된다면 숙박만 지어야 된다는 뜻이야. 이렇게 정해주지 않으면 위락 옆에 오피셀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난개발된 지역을 보면 위락 옆에 숙박이 있고 숙박 옆에 오피셀 있고 그래요. 엉망진창이야. 교통전쟁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개인들이 필요한 건물을 지어버린 거야. 그걸 막기 위해 수입하는 게 지고 다니기니까 블럭별로 용도가 모여 있는 거지 이렇게. 여기는 위락만 지어라, 오피셀만 지어라 이렇게 정해줘. 그럼 그 용도에 막기 건물 지어야 돼. 그런데 용도만 정해주고 오면 안 돼. 들순나수 건물이 들순나수 될 수 있기 때문에 규모까지 정해주는 거야. 규모는 두 가지를 통해서 뭐하고 뭐? 검표 용도률이죠. 반드시 있어야 돼 얘도. 규모까지 싹 다 정해준다니까. 그런데 용도률은 높이 관련된 기업 맞죠? 그런데 용도률은 최대 한도만 정해주거든. 그러니까 건축물이 이렇게 될 수 있어. 최대 한도를 적용해서 높이 지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지는 사람도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난 나중에 진출할 건데 이런 사람이 있어. 꼭 이상한 사람 한두 명씩 있다니까. 중간 내게로 또 건물 올리는 사람도 있어. 세상사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행정촌이 보았더니 이렇게 하면 아무리 체계적으로 좋은 계획을 수입해줘도 건물이 삐뚤빼뚤 돼버리네. 그래서 안 되겠다. 점을 찍자. 라고 해서 건물 높이에 무슨 한도? 최고 한도랑 최저 한도 정해주죠? 이 라인까지는 잡아야지. 체계적 개발이 이루어진 지역 보면 건물의 높이가 어때? 삐뚤빼뚤이 아니라 유사하게 들어간다. 이걸 미강개선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마무리잖아. 내가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입해줬는데 건물 높이가 이래. 삐뚤빼뚤빼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체계적 개발이 이루어진 지역이 아니지. 마지막으로 최고 한도 최저 한도도 포함을 시켜야 된다. 라고 해서 미강개선 목적으로 들어간 내용입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건 이걸 시험당 가서 써먹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지구단위기 포함되어야 한다면 둘 중에 하나. 둘 다 둘 다. 뭐하고 뭐? 2번하고 3번이니까 두 가지 내용이잖아. 얘네 무조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 기반선에 배치하기 뭐? 두 번째는? 용도 제한 그러면 위락지어라 숙박지어라 용도 제한하는 거야. 용도 나면 따라 놓은 게 규모야. 규모 두 가지를 통해서 뭐하고 뭐? 건폐율 용전율. 마지막 미강개선을 위해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최저 한도는 포함될 수 있다야 포함되어야 한다. 무조건 포함시켜야 돼. 할 수 있죠. 1년 내내 앞으로 3점 원 더 해.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올해 나오면 얘가 가장 가능성이 높거든. 별표 3개짜리. 오른쪽 가시면 22페이지에 완화 규정 보이시죠? 이거 나오는데 이게 본질이거든요. 그럼 지구단위계획은 개발계획입니다. 다시요. 지구단위계획은 개발계획 맞죠? 규제를 강화해요? 완화해요? 완화하지. 개발이니까 완화해 줘야지. 이때 여러분 보시면 여기는 어떻게 보이시고 공부를 하시면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냐면 일단 완화 대상 밑에 있는 거 보기 전에 이렇게 두 개를 나눠. 두 개를 나눠. 안쪽이냐 바깥쪽이냐. 안쪽이냐 바깥쪽이냐. 이게 나누는 거야. 다시 말하면 여기는 아까 봤잖아요. 재량이라든가 의무지구는 전부 다 도시역 안쪽이야 대부분. 그런데 도시역 바깥쪽도 지정할 수 있지. 나누는 거야 크게. 현재 지구단위계획의 대부분은 도시역 안쪽에다 지정이 되지만 외의적도 지정될 수 있죠. 그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면 도시역 안쪽은 주상공을 주로 말하니까 어차피 개발용도로 정해진 토지니까 완화 대상이 많아야 돼 적어야 돼. 많잖아. 다섯 개 다 가능하잖아. 도시역 바깥쪽은 원래 본질은 보존이야. 그런데 예의적으로 세계적 관리를 위해서 지정할 수 있다고 하는 거야. 완화 대상을 넓혀야 돼. 좁혀야 돼. 세 개만이잖아. 세 개만. 세 개만. 이렇게 세 개만. 일단 이거를 보시라고. 이거를 먼저 보시라고. 틀 잡으셔야 돼요. 그냥 공밤한데. 그러니까 지구단위기를 통해서 완화하는 대상 지역을 두 개로 나눠야 돼요. 도시역 기준점으로 잡아서 안쪽이냐 바깥쪽이냐. 다시 도시역을 기준으로 해서 안쪽이냐 바깥쪽이냐 나눠야 돼요. 그러면 안쪽이 여기 다섯 가지 조항 다 완화할 수 있는 거 맞지? 건물의 용도 종류 규모를 완화하는데 건축 제한. 원래 이 지역이 건물의 용도가 다섯 개밖에 못 들어온 지역이야. 지구단위기의 꿀증에서 지구단위기 수입할 때는 열 개 지을 수 있게끔 허용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더 많은 건물을 지켜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둘 다 똑같아요.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다 완화할 수 있어. 그리고 용도 나왔잖아. 용도 나왔으면 뭐 나와야 돼요? 아까 용도 제한하면 여기 나왔잖아. 대답하면 상품권 주려고 했더니 대답 한 명도 안 했어. 이거 나와야 이거 나오잖아. 연습 좀 하면 금방 돼요. 용도 규모 건축 제한한 다음에 이거 나오는 거 맞죠? 거원표 용전율을 나와요.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적인 설명을 드릴게요. 건폐를 몇 퍼센트라고 나오지? 안쪽 바깥쪽하고 똑같죠 지금? 용전율 몇 퍼센트지? 200이에요. 그럼 여러분 건폐를 150%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지 해당 용도주의기 지금 원래 우리가 일종 일반 주거지에 대한 50이거든? 현재 용도주의기의 건폐를 50이야. 여기다 지구단위기의 꿀을 증해서 지구단위기 수입할 때는 해당 용도주의기 적용되는 건폐를 몇 배 150을 준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에 1.5배까지 더 준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럼 얼마가 되지? 75%까지 완화해 준다는 얘기야. 이해 되시나요? 수평적인 규모가 커져요? 작아져요? 원래 50을 반을 받게 못 짓는데 75까지 짓게 해 준다는 얘기는 수평적인 규모가 커질 거 아니야. 그 최대 완화하신 비율이 얼마냐고 물어보면 150%다. 의미까지 정리한 다음에 외워야 돼? 150을 준다는 뜻이 아니야. 건폐를 어떻게 150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 현재 적용되는 용도지역에 최대한도가 있으면 거기에 1.5배까지 완화시켜 준다. 최대로. 이해 되셨죠? 그럼 용전율이 만약에 이 용전율을 한번 가볼까? 이건 높여 관련된 규정이지. 여기 이 지역이 300%래. 지금 용전율의 최대한도가. 그럼 여기에 2배까지 완화시켜 준다는 거야. 200이라는 건 2배라는 얘기야. 그러면 200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얼마까지 가능해요? 600. 엄청나게 높여주네. 주로 용전율이 더 높아요. 수익적인 밀도를 더 완화시켜서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는 수익적으로 밀도 있지. 이게 많이 올라갈 수 있어. 그래서 고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이라고 보시면 돼. 어쨌거나 이 비율을 물어보면 대답을 안쪽이건 바깥쪽이건 똑같다고 대답하셔야 돼. 도시역 안쪽도 150, 건폐율은 150 맞죠? 용전율 똑같다고 하시는 거야. 얼마나 좋아. 다르면 또 외워야 되잖아. 이렇게 해서 한번 끊어야지, 머릿속으로. 그럼 삼총사, 건축제한, 건폐율, 용전율은 도시역 안쪽이나 도시역 외의 지역이나 동일하게 완화 대상이다. 맞나요? 그럼 한 타임이 끝났잖아. 그 다음엔 구별을 하는 거지 이제. 밑에 있는 거 두 개 남았거든. 건축물의 높이 제한 보이시죠? 여기부터는 분리를 하셔야 돼. 안쪽은 완화가 되지만 바깥쪽은 완화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 다시요. 안쪽만 완화되는 거 맞죠? 완화되는 거 120%잖아. 1.2배까지. 여기는 완화 규정 없지 지금. 도시역 밖으로 간 완화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야. 이게 3년 전에 답이었단 말이야. 도시역 안쪽인지 바깥쪽인지 먼저 본 다음에 구별을 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차 없는 거리 조성하는데 차 없는 거리 조성한다 그러면 자동차 못 다닌다는 얘기죠? 그 안에 건물 지는 사람은 주차장이 필요해? 필요 없어? 필요 없지? 그럼 완화시켜주는 거지. 더 많이 설치하세요 그러면 완화해요? 강화해요? 강화. 적게 설치하세요? 완화. 100%까지 적게 설치하세요 그러면 전부 설치할 필요 없다는 얘기지. 자동차 어차피 못 다니니까 모두 필요 없다. 주차장도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야. 그게 몇 퍼센트야? 100%. 100%는 전부잖아. 전부 설치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규정이 도시역 안쪽이에요? 바깥쪽이에요? 안쪽만 그래야 돼. 안쪽만. 만약에 도시역 밖에서도 완화가 된다 그러면 싸대기 날리고 와. 이걸 보셔야 돼요. 이게 올해 나온다니까. 나오면 맞춰줘요. 내가 나옵니다. 이게 분명히 100% 나옵니다라고 하면 답으로 나온다는 뜻이야. 안 나올 수가 없어 올해. 지고 다니기의 논쯤이거든. 그래서 어렵게 절대 안 나와. 다만 혼동되기 하기 위해서 주차장 설치 기준을 도시역 외의 지역에서도 완화할 수 있다. 100%까지. 그러면 큰 틀을 안 잡은 사람은 어때? 주차장 설치 기준은 몇 퍼센트 나왔어? 동그라미를 치고 온다니까 어느 지역인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은 의외로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얘는 다 되는 게 아니라 도시역. 안쪽만 됩니다라고 잡으셔야 돼. 그래야 실수를 안 한다고. 외우면 뭐해 써먹어야지 가서. 도시역 바깥쪽에서도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다니까 시험에. 그럼 싸대기 날리고 오시라고. 이해 되세요? 정확히 하셔야 돼. 정확히 하셔야 돼. 하나를 하더라도 정확히 해야 돼. 이 본질을 알아야 돼. 공법은. 그러면 시험 나가서 답 찾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어. 내가 지문 다 몰라. 답은 찾아. 그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지문 다 분석해. 다섯 개 중에서 세 개를 다 분석할 수 있어. 두 개를 못하는 거야. 맨날 달달달달 떨고 있다가 뭐해. 내가 찍는 건 꼭 틀려. 그렇게 공부하면 이게 시간 오래 걸려요. 안 돼요. 정확히 하시라는 거야.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밑에 시류 있나? 시류? 지구는 몇 바퀴 돌아.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마무리.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먼저 지정했어요? 계획을 먼저 수입했어요? 구역 지정한 다음에 계획 수입하는 기간이 3년 맞나? 지구는 몇 바퀴 돈다? 세 바퀴. 만약에 수입을 안 했대. 그럼 3년이 된 날이 언제? 다음 날.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효력을 잃는다. 그거 하나만 하세요. 5년짜리 작년에 나왔으니까 버려 올해는. 작년에 나온 거면 자꾸 있으면 안 돼. 그런 것들은 또 안 나와 절대. 그러니까 3년, 5년 두 개가 있거든. 오히려 올해 나오면 3년짜리 나오겠지. 지구는 몇 바퀴 돈다. 그래서 결론은 뭘 먼저 지정하고 나서? 구역 지정하고 나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입하는 기간이 3년이다. 맞나요? 안 하면, 수립하지 않으면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맞나요? 효력을 잃는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이번 시간까지 계획 파트 끝난 거야, 그러면. 무슨 파트 남았지?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라고 나오는 파트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26페이지 가면 개발행위 허가 보이시죠?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해서 마무리해 드릴게요. 잠깐 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